자, 집간번호 한번 보자. 자, 집간번호 한번 보자. 네. 왜 이렇게 짐? 일단 스테이기 짐. 엑셀. 클로디. 에바드 SS 미스하면 잘 안 쓰지? 네. 네, 잘 안 씁니다. 아, 미스킴이라고 그럼 누가 부르니까? 아니. 왜 그래? 나이 들었는데 결혼을 못한 올드메이드가 있어요. 네. 그러면 스테이기 짐. 네. 유튜브는 다 엠테스로 써놓은 게거든요. 리스랑 표현은 거의 안 써. 네. 엠테스 하면 이거 결혼을 해내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? 모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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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